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월 300만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이라는 질문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한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투자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투자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고 반대로 주식 투자는 소액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투자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수하는게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성과를 내는 제대로 된 투자가 하고 싶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익숙한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모두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어 유명해진 투자의 대가들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는 대부분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라고 하면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확실하지 않은 불안한 투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아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지인은 한두 명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이런 생각을 더욱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이토록 적은 걸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강남아파트 같은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식 투자에 실패합니다. 제 오랜 기간 동안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구독자,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강남아파트가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강남아파트에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2년 1월부터 전국, 서울, 강남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인 S&P500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2003년 1월 각 지수의 값을 100이라고 설정하고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지만 S&P500 지수의 성장률이 눈에 띕니다. 200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미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9%나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유하고 싶어하는 강남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5.09%입니다.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강남의 부동산 수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즈를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미국 주식은 절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책의 최종 목표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S&P500 지수가 강남 부동산만큼이나 장기간 우상향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S&P500 지수와 같이 장기간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합니다. 제가 쉽고 좋은 투자 방법으로 배당주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우리 한 기업에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있는 기업만이 배당금도 줄 수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는 기업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장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은 배당금만 보고 투자했다가 배당금액이 줄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당금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에게 배당주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주식 하락기에 뛰어난 방어력을 보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담이 다른 투자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배당주 투자는 매수 타이밍에 민감하지 않은 편입니다. 병동성이 적고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은 주가도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가 그래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돈으로 자산을 매수하여 추가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출보다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주식은 배당주뿐입니다. 배당주는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불과 며칠 만에도 나에게 배당금이라는 추가 수입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보유 수량을 늘리는 만큼 배당금도 증가합니다. 한 주당 배당금을 1만원 주는 주식이라면 10주를 매수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0주를 매수하면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는 수량만큼 나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더불어 배당주는 소액으로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지출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는 돈 2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몇 천만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배당주 한 주당 가격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원 사이입니다. 종잣돈을 모으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입을 늘려주는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정확하게 말하면 배당 ETF는 절세계좌, ISA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를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 혜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정부에서 배당주 투자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배당주 투자는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더불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절세계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배당금만 보고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숙기에서 세태계로 넘어가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에 경계해야 합니다. 배당수익률이 7,8%대라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높은 수익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배당 삭감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일시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가를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배당금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목표를 막연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멀고 아득해서 결국 말로만 남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한 달에 5kg을 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저녁마다 밥을 반 공기씩 덜 먹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아침마다 매일 10쪽씩 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 고정질출부터 줄여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성과를 내는 사람은 터무이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고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세요. 어쩌면 수없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찬찬히 시작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나만의 투자 신념을 갖고 이만한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매달 300만원으로 경제적 자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월 300만원을 달성한 후의 모습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비전보드에 새겨놓은 바람들을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오래전 만들어놓은 비전보드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싶은 미래의 나를 상상하다 보면 투자를 임하는 태도부터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좌가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 흔히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 ISA 계좌를 절세 계좌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계좌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을 냈을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 계좌에 오해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특히 아직 은퇴와 거리가 있는 청년들은 지금 당장 나와 관련이 없는 노후대 이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 계좌는 책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절세 계좌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계좌입니다. 제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실질적인 은퇴를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연금 저축 계좌이기도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2024년 9월 기준 약 3%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책담보대출 금리가 3.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이러한 담보대출 기능을 통해 갑자기 현금 융통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 계좌의 혜택으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원금만큼만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기 은퇴 또는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투자 원금을 최대한 쌓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은 세액공제나 배당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는 원금을 뜻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 원금은 만 55세 미만이라고 해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돈 내가 찾는 개념입니다. 2024년 8월에 중계형 ISA 계좌를 개설했다면 즉시 2천만원의 한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ISA 계좌의 한도가 해마다 2천만원에서 증가하는데 이 기준은 만 1년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즉, 2025년 1월이 되면 ISA 계좌의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더해져 총 4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 다시 2천만원의 한도가 추가되어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2027년에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8천만원이 되는데 2027년 8월에 3년 만기를 채워서 연금적 저축 계좌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중계형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2천만원의 한도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마다 1,800만원씩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년동안 5,4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ISA 계좌에서 8천만원씩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 1억 3,400만원의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계산한 8천만원은 내가 납입한 순수 원금입니다. 만약 장기간 우상향할 주식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연금저축 계좌로 일어날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커질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평생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궁합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확인했다면 연금저축 계좌 또는 ISA 계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1957년 3월 4일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지만, 1800년대 후반의 수치도 역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장기간 우상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했다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매수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의 매수를 했든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가가 오르지 떨어질지 몰라서입니다.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S&P500 지수의 장기간 우상향한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P500 지수는 결국 상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단계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이 있다면 S&P500 투자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140년이 넘도록 우상향의 역사를 지켜온 S&P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말해보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해마다 조사는 세계 10대 부자 리스트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대단한 것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글로벌 그룹 창업주들 사이에서도 유일한 투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그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을 절반 가까이 매도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애플의 주가가 급락할 정도로 주식 시장에서 워렌 버핏의 영향력은 누구보다 더 막강합니다. 그런 그가 2017년 직접 운영하는 버크셔 헬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S&P500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유산의 90%를 S&P500 펀드에 나머지 10%를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S&P500 주식의 가치를 워렌 버핏도 인정한다는 예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증권 분석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옴은 저설통의 인덱스 펀드는 개인 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파트에서 자랑할 수 없는 지루한 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재미없는 투자이긴 하지만 S&P500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의 수익을 확실히 능가할 것이라고도 말했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주식 투자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수익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옴은 S&P500 ETF에 꾸준히 투자했을 때의 성과가 전문 투자자들의 성과를 확실히 능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S&P500 지수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고점 대비 50.8%나 하락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S&P500 지수는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바로 매수기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는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장주는 매출이나 이익 등의 실적에서 앞으로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현재 매출과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치주는 매출이나 이익 등의 실적에서 앞으로의 고성장이 예상되진 않지만 현재 매출과 이익은 상대적으로 큰 주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성장주는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 가치주는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주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특히 팬데믹 이후로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장주들은 이미 매출과 이익 등의 실적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정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성장주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실적은 지금까지 예상될 것을 훨씬 뛰어놓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야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가치주의 주가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치주라고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실적의 성장을 보일 때 주가는 매우 크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에 따라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 종목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P500 지수를 배당의 관점에서 적금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하지만 사실 S&P500 ETF도 장기간 배당금이 성장하는 좋은 배당 ETF입니다. 만약 2011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년 동안 받게 되는 배당금은 20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S&P500 ETF를 보유했다면 해마다 배당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2023년에 받게 되는 배당금이 7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01억을 투자한 주식은 약 4억 8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강조했듯이 S&P500 지수라고 해서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50%까지의 손실을 이겨내고 버텨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 10% 이상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을 때마다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장기가 우상향한 결과를 보면 힘들지 않고 손쉽게 장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경우 금리의 변동에 따라 성과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S&P500 지수도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2022년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한지 한 종류의 ETF만을 매수하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 종목에서 S&P500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4%나 됩니다. 결국 나스닥 100 지수가 S&P500 지수와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S&P500 지수의 장기 우상량을 전제한다면 나스닥 100 지수도 장기 우상량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와 S&P500 지수의 수익률을 나타난 위의 그리프를 보면 2020년 이후 나스닥 100 지수가 S&P500 지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 지수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병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P500 지수와 달리 100개의 기업과 특정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닷컴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 때 기준금리, 급등기까지 주가 하락기에 보여준 하락폭은 다른 지수들에 비해 월등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계를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나스닥 100 지수가 갖는 변동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적립식으로 모으기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S&P500 지수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결국 S&P500 지수와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S&P500 지수를 적립식으로 모을 것을 일반적으로 권합니다. 더불어 나스닥 100 지수는 다른 지수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주 투자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더 큰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루 지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와 달리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최근에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당 투자의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지수입니다. 그만큼 매력있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1차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에 부채 대비 현금 흐름이 좋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앞으로도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투자합니다.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꾸준히 배당금이 성장하여 미래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배당 성장표를 보면 2012년 배당 수익률의 3.13%였던 것이 12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유지했을 때 14.38%가 되었습니다. 한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성장을 했고 12년 동안 배당금이 4배 넘게 커졌다는 점은 배당 성장주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도 앞에서 확연한 S&P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대형주 위주에 투자를 합니다. 이는 배당주 투자의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중형주나 소형주에 비해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에 비해 가치주의 투자 비중이 높고 성장주에는 거의 투자를 안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지수 요건을 갖고 있고 가치주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평균 8%대의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 중순까지 이어진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주의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모으기보다 성장주 비중이 높은 ETF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너무 높은 수준에서는 하락할 것을 대비하고 너무 낮은 수준에서는 상승할 것을 대비하는 투자가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1200원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환율 수준이 1200억 원보다 높다면 환 해지형 ETF를 매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1200원 아래면 환 노출형 ETF를 매수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활 노출형이나 환 해지형 둘 중 하나의 ETF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율 수준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월 투자 가능 금액 200만원 투자기간 가능 기능 13년 현재 환율 1358원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은 에이스 미국 S&P 50만원 코덱스 미국 S&P 500 해지 20만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50만원 쏠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해지형 20만원 현금 60만원 예시로 이렇게 현금 배분을 해서 월 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사유 책을 읽고 나서 ETF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투자를 정말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1대1의 비중으로 우선 투자해볼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 추이를 보니 아주 높은 소진이었습니다. 따라서 환해지형 상품에도 2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도 투자의 개념이 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급락하고 나스다 백지수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추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 예전에는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단기에 오를 만한 투자 종목만 찾아 헤매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전문 투자자들의 책에선 투자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평생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지향하는 마인드셋과 관련된 글귀를 찾아 옮기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을 때 흥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다. 평소에는 인기도 있으면서 잘나가는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워렌 버핏의 말을 주가가 오를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에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가 오히려 매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끝없이 삼기하며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나와의 싸움이 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고야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신문을 읽습니다. 투자의 대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투자 고수라고 알려진 투자자들만 봐도 신문을 읽지 않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계속 투자 경험을 쌓으면 투자를 못할 수 없습니다. 돈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똑같이 순자산 20억원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투자로 쌓아올린 자산과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고민을 더하며 쌓아올린 자산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잘못된 선택 하나로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자산이지만 후자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쓰러트릴 수 없습니다. 매순간 아끼고 고민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자산의 무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을 쌓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이 책도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